네 여러분들 이곳은요 수지에 있는 송중국 FC구장인데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TV로만 바라봤던 그런 영웅분들이 계셔가지고 첫 번째 컨텐츠 키퍼를 도와주실 우리 김병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네 안녕하세요 공격하는 드리블 골키퍼 김병지입니다 자 키퍼란 무엇입니까? 일단 드리블 잘해야 되죠 일단 잘 막는 건 기본이니까 플러스 요즘은 빌드업도 잘해야 되고 좀만 지나가면 이제 골 잘 넣는 키퍼가 잘하는 키퍼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1인 2역할 자 그러면 일단 키퍼는 잘 막는 게 우선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키퍼를 이제 배워볼 건데 도와주실 선생님분 계시잖아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야 이리 와 너 공점차잖아 이리 와봐 이 선수구를 막게 되면 절반의 승리라고 하면 돼요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구나 제가 뭐 캐릭에서 프리킥 최다골을 넣고 있고요 제가 뭐 영국에서 뽑은 10대 프리키커에도 제가 세계 10대 프리키커에도 좀 뽑힌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 차는 편은 아니에요 칠창이잖아 저는 이제 힘으로 하는 힘축구의 선두자예요 네 우리 앞에서 힘 얘기하면 곤란하고 나중에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저의 힘축구를 막아주신 키퍼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근까지 스포티비에서 국내외 경기를 해설했던 김민구 해설입니다 자 근데 남자의 승부는 뭐 걸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응 맞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어... 말왕 1일 이용권 그걸 하나 주세요 아니면 뭐 병지 형님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신다든지 저희가 콘텐츠를 정할 테니까 말왕 1일 이용권 뿅뿅지TV 영상을 보는데 프사를 하시더라구요 어 맞아요 제가 이기면 저를 사용하세요 아 무조건 선발이고 아 무조건 선발? 발밑 패스 아 다 넣어드려야 되고 원탑 원탑? 반킥에서 나오지 마세요 아 저를 위한 경기를 해주세요 아니 진짜 제가 이기면 아 알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야 그 정도면 내가 볼 때는 뭐 박쥐 성급 정도 돼야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주는 건데 네네 이야 대단한 걸 지금 요구한 거야 키퍼 기본적인 게 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꼴대를 박아야 되는 범위니까 그 각도를 제일 잡는 게 중요해요 각도가 중요하다 각도가 중요한데 자 각도가 뒤에 있으면 넓어지잖아요 나오면 좀 좁아지거든요 그 지나치게 나오면 또 위에 있는 각도가 비니까 위에 있는 각도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나와서 각도를 줄여 주는 게 막기가 훨씬 더 편하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두 발 정도 두 발 요 범위 내에서 각도를 잡으면 일단은 위로 로빙 볼을 먹지 않고 일단 측면에서 각도를 좀 줄여 줄 수 있는 것이고 뭐 스트로페서가 들어온다든지 폿백 라인에 뒤로 들어오게 되면 뛰어나가서 일단 커팅할 수 있는 거리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골 때 오기 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하고 근데 제일 잘하는 골키퍼는 잘 막는 골키퍼보다는 말을 많이 해가지고 수비수들에게 슈팅을 안 주게 하는 골키퍼가 제일 잘하는 골키퍼에요 아 마치 지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마랑이 몸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 나오면 공격수가 넣을 수 있는 위치가 사실 공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받게 된다고 공격이 그래서 심리적 부담 골을 넣을 방향을 찾을 때 생각이 많게 되면 일단 수비가 골키퍼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진짜 강하게 때려봐 아 진짜 진짜 강하게 때려봐 오 나이스 킵 그럼 이제 드리블 하려는 사람이 있잖아 재치를 하고 그런 건 어떻게 방황합니까? 일단 드리블 하고 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때려서 넣을 수 있다 때리는데 그러면 그 위치에서 내가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잘 나오면 공격수 심리적으로 더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골키퍼가 일단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때려봐 때려봐 이렇게 몸으로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이 없다든지 가까워질 때는 몸으로 이렇게 막는 거지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런 타이밍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고 제친다 생각해 제친다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제쳐봐 제쳐봐 이거는 바보가 되는 거잖아 자 드리블 하면 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이렇게 이렇게 강만 잡고 공격수가 뻔한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을 골키퍼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10m 정도 나왔을 때 공격수가 이렇게 한 4m 정도 있을 때는 때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 메시 같은 선수들은 때리는 척하면서 여기서 로빙볼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각이 없으니까 위로 공격하는 거라고 정말 반복 훈련을 잘해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될 때는 거기다 보면 이렇게 되면 거기다 젖힌다고 봐야 되는 거야 골키퍼 들고 나가면서 때릴 수 있는 각을 하면서 자 내가 왜 몸을 이렇게 열어놨냐면 이쪽 코에 더 많이 비었잖아 일로 치라는 거야 이거 하고 죽여놓고 아 낚시 같은 거야? 그렇죠 믿긴 거야 그러면 약간은 이렇게 넣으면 공격이 10m 정도밖에 없는 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각이 저기 넓으니까 빽 한번 잡아봐봐 그렇지? 오케이 자 하나의 팁을 줄게 몸을 돌려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 이 각도로 갈 때 몸이 최대한 벌려져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각이 좁아지잖아 여기밖에 안 맞잖아 최대한 이렇게 공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 각이 많잖아 이제 키퍼를 좀 배워봤는데 어... 처음 훈련을 해봤거든요 몇 개 안 했는데 땀을 이렇게 많이 하던데 아... 제가 땀이 좀 많아요 땀이 많은 사람이라서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골키퍼가 힘들어 코치님한테 지도받았으니까 프리킥 대결을 해서 제가 꼭 이겨서 용병 자리를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골키퍼 해야 될 거 같은데 에허허헣 에허허헣 에허에허 Rome 에허헂 내가 막으면 되겠는데? , hey, 1, 2, 3, 아기장하셨나? 으! 어얽! 아기장하셨나? 하하하하하 안되겠는데? 으하하핳 기장하셨나? 으하핳 으아하핳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bin 으아아아아 continuatio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헤어 유가 되자 들어봤습니다 되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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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우리 꽁병지TV와 마랑TV의 프리킥 대결 단발의 차이로 꽁병지 팀 승리입니다 자 일단 약속대로 1일 노면과 우리 구독자들 마랑TV가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마랑구독자들도 꽁병지TV가서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락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하셔서 깜짝 놀랬고 마랑TV도 그렇고 저희 꽁병지TV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싶으시죠 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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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